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마트패스의 학교론 담당 황지원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 선택 스마트패스 자, 지난번에 제가 기출 적중을 단모에서 끌어서 이렇게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쪽지게 백선, 우리 마지막에 합격서라고 하는 쪽지게 백선이 있죠. 이 백선에서 얼마나 35에 기출되는지 제가 면밀히 따져보니까 87.5% 이건 35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35문제면 엄청 높게 적중한 거죠. 그리고 이 나머지 5문제는 사실 공시법 문제가 2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 문제는 가장 어려웠던 비율임대차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고 이 나머지 2개는 주택연금에서 좀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달 원가에서 배우지 않은 지문들이 좀 섞어져 있어서 이 두 문제를 빼서 총 5문제 빼고 35문제는 쪽지게 백선에서 다 수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쪽지게 백선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87.5를 맞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쪽지게 백선에서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기출문제 18번이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틀린 건데 지구단위계획은 어쩌고 저쩌고 잘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틀리게 나온 거죠. 도시군기본계획이다 라고 나와서 틀렸는데 이게 백선에 42번이죠. 35에 대비 42번 백선에서 3번 지문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란 어쩌고 저쩌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게 기본계획으로 나와서 틀리게 된 거죠. 똑같은 지문이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출제자의 마음을 꿰뚫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 거죠. 똑같은 지문이 답으로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기출문제 21번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왔어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가 이게 정답이었어요. 구분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분소유할 수 없다. 이걸 다시 제가 백선을 찾아보니까 백선 7번 문제 이렇게 나왔죠. 5번 지문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어쩌고 저쩌고 구분소유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이다 라고 역시 똑같은 지문이 나와서 답이 됐던 거예요. 참고로 하나 더 이건 뭐 우리가 일타 쌍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층과 계층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런 얘기 있었죠.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1층을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하고 2층부터 5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면 5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데 1층은 주거용으로 쓰지 않으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건 사계층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립 660초가니까 연립이다 라고 했던 문제를 여기서 설명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층과 계층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이번 기출문제 14번에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경계를 찾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뭐 10초 컷으로 봐도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걸 약분한다. 그러면 4배 큰 거죠. 그러면 a는 4가 될 거고 b는 1이 될 건데 자 여기서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고 뭔가를 제곱해서 1이 되는 값을 찾아라. 그럼 2, 1 되겠네요.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비가 2대 1이다. 여기가 경계다 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그러면 전체 3분의 2. 3분의 2 지점이 경계구나.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전체 거리. 45km 이렇게 하면 30km가 정답이다 라고 찾는 문제였어요. 이건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누구나 수포자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계산 문제가 14번에 나왔는데 자 백선의 37번에 보니까 똑같은 컨버스 분기점에서 경계를 찾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라는 거. 그러면 저랑 같이 백선 공부했던 분들은 당연히 맞았겠죠. 땡큐 하면서 기분 좋게 계산 문제 풀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7번 보니까 자 이번 기출문제 17번에 정보연재 가치 나왔어요. 엄청 뭐 유명한 계산 문제이기도 하죠. 가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차 안 땡 이렇게 풀었죠. 정보연재 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땡긴다. 할인한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정보연재 가치인데 기출문제 17번에 나왔죠. 이 문제가 백선에서 29번에 보니까 정보연재 가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기출보다는 조금 응용 문제가 응용돼서 더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2년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기출문제는 더 쉽게 1년이라고 나왔네요. 어찌 됐거나 이 정도 백선에서 연습했으면 당연히 우리 기출문제 정보연재 가치는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말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기출 적중에 대해서 백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드렸고 시작부터 황재원 나라 저와 함께 학계론 공부하면 즐겁고 쉽게 효율적으로 고득점까지 맞을 수 있을 거예요. 학계론 책임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패스의 학교론 담당 황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